자리했어요. 뭘 시작해요? 시작했다. 노래하면 돼요, 그러면? 라이브 하는 거 언제 하셨어요? 라이브요? 요거 하시는 거. 뭐라고요? 요거 하시는 거 언제 들으셨어요? 이거 와서 들었잖아요. 이 식당 와서. 여기 와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, 지금? 이거 5분 전에 알려드렸잖아요. 아, 5분 전에 알려드렸어요. 그걸 뭘 말씀하신 거예요? 죄송합니다. 아, 저 두 분만 모르게 저희한테 SNS라는 광고를 나왔어요. 아, 진짜로요? 혹시 다 알고 준비했냐고 지금 생각하시는 댓글별이 읽어봤어요? 아, 저희는 몰랐어요. 그냥 왔어요. 신서유기, 페이스북, SNS 이런 거 가입 안 돼 있으세요? 예, 안 했어요. 구독 안 눌렀어요. 왜요? 제 것도 하기 바쁜데요. 하러 왔는데 사실상 많은 일들이 있었죠. 기상 미션도 있고 시즌 7 무슨 미리 찍은 거 같아요. 방송 최초로 여러분 5분이 나갑니다. 5분. 이게 제 거라고요. 같이 다 시킨 거 아니에요. 각자 시켰어요. 드세요. 많이 드세요. 어? 아니, 이거 꼬리병. 맞죠? 지은이 따뜻한 말은 그래도. 꼭 여기 아이슬란드 기념품이 아니더라도 신서유기 굿즈 엄청 많아요. 그리고 갖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네, 그거 주면 되지. 묘한이랑 그 인상 같은 애 하나 있잖아요. 묘한이. 개를 드리든지 뭐 고양이를 드리든지 고양이 개예요. 그러니까 개랑 고양이 두 마리 있는 거 아니에요? 개랑 사랑이 둘 다 개예요. 아, 여우. 여우래요. 개하고 여우가 있대요. 갑자기. 아니, 이거 원래 있었어요. 아, 원래 있었대요. 여우나. 20 금요일 저녁 10시 40분에 첫 방송합니다. 끝나는 시간은 10시 45분.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